Q. 나란히 녹음 중 네, 지금은 지금 나란히 녹음 중입니다 사실 지금 이게 녹음하기 전에 범주랑 굉장히 많은 녹음을 했습니다 이거 하기 전 그래도 한 5번 정도 계속 범주만 하면서 녹음했고 이 노래 나온지도 지금은 시간 봤을 때 한 2주 전부터 나왔어요 그때 진짜 범주랑 매일매일 이거 얘기를 하고 작업하고 재미있게 했는데 오늘은 제대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대됩니다 화이팅! Let's go! 물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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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락席한 척해도 맘은 교통체증 구락시 간척해도 맘은 교통체증 너랑 나란히 손 잡고 싶지만 I don't know what to do What to do Oh baby 형 마지막 뒤의 소리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딱 자를 수 있나요? 이 정도? 들어봐 Yes 나의 마음을 너에게 다 주기 쉽지만 나는 왜 네 앞에서 넌 이게 N을 빼는 것 같아요 1, 2, 1 1, 2, 1 1, 2, 1 아까 연기 레슨 받았어요 정말 무대에서도 연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대에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뭔가 누군가 옆에 있고 되게 가까이 있는 거리에서 연기하니까 되게 긴장이 되고 뭔가 그 마음 스스로는 또 그렇게 나오고 이번 작품 통해서 아 저는 되게 부끄러움 잘 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 또 꽤 알게 되고 물론 재밌는 경험이지만 그래도 이즈호의 뮤비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연습하고 내일 또 한 번 혼자서 많은 연습해보고 내일모레 뮤비 잘 나올 수 있게 오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별로 안 중요해 오프라 안 중요해 baby I'm ready for you 너랑 나란의 나의 웃음 찾고 싶지만 나의 마음을 너에게 다 주고 싶지만 나는 왜 나의 웃음 찾고 싶지만 나의 웃음이 나의 웃음이 나의 웃음이 나의 웃음이 나의 마음을 너에게 다 주고 싶은데 나의 웃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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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 뮤지비디오 이틀 전입니다 오늘은 약간 마지막으로 좀 더 그까지 연기부터 댄서분이랑 같이 연습하는 거 통틀어서 연습했습니다 뭔가 이번에 저한테도 너무 새로운 도전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했던 것만은 좀 다르게 원래는 그냥 춤을 계속 반부 연습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뭔가 그런 발걸음 손끝 그리고 표정 그리고 가볍게 추면서 어떻게 더 가볍게 추는지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많은 리듬와 감정을 들어가야 되고 솔직히 말하면 뭐 시는 차오보다 이게 훨씬 더 어렵긴 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많은 연습도 하고 있고 음 내일모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제가 뮤비 현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인트로 씬을 찍고 있어요 오 되게 분위기 있게 나오고 있고요 음 조금은 자신이 더 생긴 것 같아서 남은 촬영도 즐겁게 재미있게 찍어보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Do you have a love? k 5 5 5 5 5 솔로 뮤직비디오를 멋있게 찍고 있으니까 뿌듯하네요. 아들 보는 느낌? 내 아들, 서명호. 액션! 와, 서명호 좋아. 제가 저 그때 뮤비 찍고 있을 때 명호 현장 와서 그래서 좀 놀려거든요. 딱 카메라 여기 찍고 있을 때 딱 저런 주인공 저기 뭐 연기하고 있는데 명호가 여기서 약간 약간 엄마 미소 치우면서 너무 좋아. 약간 이런 거 있는 거야. 그래서 오늘도 좀 놀리고 싶은데 근데 아, 그 분위기 아닌 거 같아요. 솔로 뮤비에 같이 특별 출연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. 도겸이 형과 준이 형과 같이 나왔기 때문에 잘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. 너랑 나라 I is 너랑 나라 네 손 잡고 싶지만 I don't know what you do what you do oh baby 고 basin ㅇ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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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ㅇ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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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오늘 명호 솔로 뮤비 촬영이 왔는데 정말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명호가 이걸 하기 위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명호의 열일한 그런 연기 많이 기대해주시고 파이팅! 명호! 아 혼자 왔어 네 여러분 마시게 드세요 우리 도겸이 보냈습니다 도겸이 아까 그 아침에 촬영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하더라고요 아 오늘 남은 촬영도 잘하고 내가 카페 차를 보냈으니까에다가 고생 많고 많이 먹고 힘내자 하고 보낸 거요 진짜 감동이었어 진짜 도겸이 이 영상을 보면 내가 정말 너를 고마워하고 있다 너무 고맙고 이번 촬영 마무리도 잘하겠습니다 파이팅! 알성달성 눈빛으로 궁금하게 해 마저 보면 가오지는 물음표 두개 쿨학습한 척해도 맘은 교통체 12개의 멜로디로 너에게 다 주고 싶지만 나도 왜 네 앞에서 몇 마를 못 할까 1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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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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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! 2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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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! 2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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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A씨는 항상 잘하니까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노래가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여보 형님 어떻게 할까요? 어떤 느낌이 약간 좀 있을까요? 약간 약간.. 약간 살짝 지금 약간 좀 순수한 느낌? 아직 안 순수했어요 제가 지금 너무 세련됐어 너무 세련됐어요 이놈이 인계 오더겠죠? 그렇죠 좀 더 순수하게 네, 작년 한 해는 제가 가진 아티스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이번에 그래서 제 25살 디엣이 보여주려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.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작업했습니다. 작업하면서 스태프들과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나눠주고 그리고 많이 받았습니다. 캐릭터 서촌부터 그리고 그 캐릭터 어떻게 옷을 입는지 여러분한테 세 다른 디엣이 보여줄 수 있을지 정말 많이 같이 했습니다. 정말 제 옆에 사람들 같이 에너지를 합쳐서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. 한 달 준비한 작품을 오늘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. 와 이번에 정말 많은 네, 포시 형 끝까지 있어줘서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뭔가 이번에 만든 스태프과 그리고 제 옆에 있던 형아들이 저를 도와주시면서 같이 함께 이 작품 만드는 게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제가 대표로서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도 너무 즐기고 있고 앞으로도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이번에 여러분도 좋은 모습은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